천수반 일대 고수원 경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양식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고수원의 폐쇄한 물고기는 일주일 사이 16만 마리에서 55만 마리로 급증을 했는데 끝날 줄 모르는 폭염, 역대 최대 피해가 이어질 거란 전망에 어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. 김태욱 기자입니다. 태안군 안면읍 대하도항 앞 조피볼락을 키우는 한 양식장. 폐사한 물고기 사이로 조피볼락 한 마리가 겨우 숨을 이어갑니다. 그물을 걷자 폐사에 가라앉았던 물고기 떼가 떠오르고 살아남은 물고기마저 높은 수온에 몸 곳곳이 벌겋게 익었습니다. 태안의 한 양식장에서 수거한 물고기들입니다. 23개 상자, 3만 4천여 마리에 달합니다. 조피볼락 등 우럭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수온은 28도. 하지만 낮 12시 기준 태안 천수만 일대 표충 수온은 30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태안에서 30년째 양식업을 해온 어민은 그동안 고수온 경보가 산하일간 내려졌다 해제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열흘 이상 이어진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. 3년 동안 이 우럭이 그동안의 모든 사료값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를 다 먹고 지금 집단 폐쇄를 하기 때문에 설상 직권비만한 보험이 나온다 헌들 재개하기에는 너무 힘들다. 특히 지난 5일 천수만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용존산소 농도가 1리터당 2밀리그램을 밑돌아 어폐류 호흡을 방해하는 산소 부족 물 덩어리도 관측됐습니다. 총 97개 어가에 2,300만 미를 사육하고 있습니다. 현재 피해량은 55만 미가 피해가 접수되었고요. 향후에 일주일 사이에 한 70% 이상 폐사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천수만에서는 고수온으로 지난 2013년 500만 마리, 2016년에는 377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한 바 있습니다. 앞으로 폭염이 열흘 이상 더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이어지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양식장 폐사 피해가 기록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운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운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운입니다.